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9월 1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산업이 0.48% 하락, 나스닥종합 0.11% 상승, S&P500이 0.16%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이날 미국 증시는 고용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둔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연준위원의 발언 및 발표된 경제시표 등에 따라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미국의 7월 개인소득은 지난달의 0.3% 증가에서 0.2% 증가로 둔화되었습니다. 다만 소비지출은 지난달의 0.6%보다 확대된 0.8% 증가가 기록되었는데요. 동시에 PC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3.3%로 상향 조정되며 서비스 부문의 상승 견인중이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국은 임금은 둔화되었으나 서비스지출은 확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에 23.2만건보다 감소된 22.8만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견고하다고 해석되기도 하였으나 연속 신청건수 및 대량 해고자 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 또한 분명히 인지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이러한 내용들의 개별장세를 보인 기조는 국내 증시에도 이어질 것이라 전망됩니다. 동시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에 가까운 강세를 보인 점에 따른 기술주의 흐름 또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개장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 육화들의 한국행이 본격화되며 빛을 보던 화장품 기업들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슈로 인한 호재를 만났다는 보도입니다. 예상 관련주로는 화장품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펙플러스의 감산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제유가가 장막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 관련주로는 국제유가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멘